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렛 지텔프 만점강사 서민지입니다 여러분들 4월 30일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적중 특강은 꼭 듣고 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를 제가 마구마구 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가셔서 PDF를 다운받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적중 특강은 특별히 문법 풀 테스트와 함께 그 다음 독해 문제도 구성을 해보았어요 숫자 맞추기부터 해서 최근 트렌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중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유형부터 오버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6문항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두 개가 겹쳐서 등장하지 않는 게 시제의 아주 큰 장점이죠 꼼꼼하게 하나씩 등장합니다 현진, 과진, 미진, 현안진, 과완진, 미완진 가전부 과거 완료는 3개, 과거는 3개지만 가끔씩 4대 2도 등장할 수 있으니 공식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준동사,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는 이 법칙이 변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출제 포인트와 동명사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암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상황에서 ING가 되는지 투부정사가 되는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원형 우리는 슈드 생략이라고 부르죠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총 4문항으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사는 두 문항으로 공식 적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고 총 26문항이죠 32점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비중이 큰 것만 공부를 해도 오피섬스 그냥 달성합니다 그런데 슈드 생략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문제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석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85점이 내 점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공식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단서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그런 방식대로 제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불필요한 과정이 없었는지를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빈칸 주변을 빠르게 보는데요 어? 페이드라는 동사는 툴을 취하는데 바로 C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페이드라는 동사를 암기하지 않으신 분과 암기하신 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부 동사는 삼형식 구조에서 툴을 취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죠 빈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 번 쓰고 외워보고 fail to 이런 식으로 저는 말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말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서 확실하게 투가 나왔을 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명사 투부 정사 이 형태 5형식 구조도 제가 이 구조에 넣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5형식 구조도 명사 투로 넣는지는 제가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링크를 여러분들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요 명사 투부 정사 다음에 형용사 투부 정사 구조고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구조 네 번째는 BPP 투부 정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석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죠 부사기 때문에 문두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 맨 뒤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의 목적성을 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중동사는 암기만 제대로 하면 틀릴 일이 없는 정말 효자인 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큰 틀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빈칸, 컴마 어? 요거는 바로 어떤 유형이에요? 관계사 유형이에요 자 관계사 유형이면 먼저 소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컴마 뒤에 대시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사실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 he built a complex known as a mouse utopia 유토피아라는 곳은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씩 소거를 해보시면 깔끔합니다 유토피아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위치랑 A랑 D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All their material needs, true, were satisfied 다 충족이 되었다 문장이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네요 완벽 문장 여기서 저는 32점이 목표인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포커스를 두고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거고 65점이 이상이신 분들은 결국 해석도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으로 해석을 했을 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ll their material needs were satisfied 만족되었다 충족되었다 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죠 위치디에는 항상 불완전 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수동태가 나왔을 때 많이들 헷갈려서 오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틀프에서 좋아하는 구조는 수동태로 나왔을 때 깔끔하게 완벽히 완벽하게 문장이 마무리된 구조를 많이 냅니다 5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보다는 이렇게 깔끔한 구조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A번이 문법적 오류로 소거가 되고 이제 where,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요 그들의 material needs, 물질적인 그런 욕구가 다 충족이 되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문장과 장소적 개념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자, 별표 한 5개 쳐주세요 이것까지 맞췄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에 100점 맞으실 거예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바로 at the moment 동그라미 쳐주시고 are arranging, 현재 진행 체크해주세요 자, 시제 문제는 저는 별표를 치고 현진이라고 합니다, 현진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해석 굳이 하지 않거든요 자, 해석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저는 리스닝 외우고, 리딩 외우고 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 깔끔한 건 단서 기반이에요 그래서 빈칸 주변에 at the moment 보고 are arranging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신한 단서였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진행이랑 헷갈리는 순간에 현재 진행 소거를 해주시면 되죠 다른 문제에서 자, 이제 4번입니다 조동사 유형인데요 여러분, 조동사 유형은 차근차근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스위스 시계 회사들은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 자, 그러면 아주 작은 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합쳐서 중소기업의 사이즈였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not compete in large scale production 그럼 지금 좀 대조가 되는데요 대량 생산을 하는 규모의 큰 기업과는 경쟁을 할 수 없다 자, 내용상으로 가능성 아니면 능력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mass marketing이나 그 다음에 뭐랑 비교했을 때 compared with Japanese and American manufacturers 일본이나 미국의 제조업체들처럼 이런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러한 회사들과 경쟁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D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과거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서로 gtf level 2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윌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우드가 정답이 되게 출제를 할 거고요 자, might는 추측이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 현재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미래 상황에서 보통 활용이 되는데 may의 과거 형태로 시제일치가 되는 경우에만 may의 과거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추측의 상황보다는 능력이나 뭐뭐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할 수가 없다 이 회사 자체가 이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견줄 수가 없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의무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규칙이나 뭐 규율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고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이 그래서 해석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집어넣어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 문제가 또 4번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이 소재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을 보니까요 어? 동사절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헷갈려 그런 경우는 ABCD를 봅니다 누가 봐도 가정법 형태죠 이 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헤드 주어 PP를 찾습니다 문두에 없기 때문에 헤드 주어 PP가 뒤에 놓여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헤드 주어 just applied 헤드 PP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이죠 따라서 정답은 A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 100% 공식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6번입니다 6번 When he returns 접속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주어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죠 현재라면 미래 미래진행 과거라면 과거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로 적응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변에 어떠한 기간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네 없네요 그러면 will be starting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A, B가 이렇게 같이 놓여 있으면 어때요? 괜히 해석적으로 될 것 같지 않은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표를 한 번 더 치고 좀 있다가 여러분들 will have been ing가 확실한 단서로 나오거나 아니면 미래 단서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6번을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소거법을 별표를 따라와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이에요 imperative dead imperati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it is imperative 동사 원형 C번 체크 should 생략 저는 하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보통 해주고요 동사 원형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should 생략이다 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8번이에요 if he were 가정법이며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 A번 체크 자 이렇게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 유형을 보니까 음 얘는 해석이 필요하네요 그럼 해석을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에서 around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그러면 이 세 국가 주변에 있는 태평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요 바자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자우, known as 라고 하니까 뭐뭐로서 알려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로서 알려지는 사람들인데요 group of people 이 사람들이 어쨌든 태평양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in the past 과거에는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1번 요약하고 2번 요약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은 땅에 살지 않았어요 바자우는 땅에 살지 않은 2번 바자우는 바다에만 삶 바다 보트 위에 서만 살아 자 그러면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항상 속어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항상 적중 특강을 설명을 드리면서 otherwise의 용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문장 패턴을 알려드려요 otherwise 앞전에 있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이나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열이 됩니다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졸업 못해요 2차 시험 못 봐요 이런 식으로 의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졸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로 소거할 수 있죠 instead 대신에 오 대신에 괜찮네요 땅에 살지 않아 땅 대신에 바다에 살아 어때요? 예 깔끔하죠 therefore은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논리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들은 땅에 살지 않아 그 결과 혹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원인과 결과 소거 인에디션 첨가죠 인에디션이라는 키워드는 첨가로써 그들은 땅에 살지 않습니다 아마 D번이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바자우는 게다가 땅에 살지 않고요 또 추가적으로 바자우는 뭐 다른 추가적인 특징 추가 특징이 언급이 돼요 추가 특징 그래서 B랑 D는 당연히 이제 논리성을 따졌을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적용해 보자면 땅 대신 바다야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적용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인스테드가 적용이 됩니다 D번이 당연히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요 첨가보다는 당연히 대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분이 바로 매칭이 되겠고요 이제 10번입니다 레코멘드 ING 바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ING 하나 나왔고요 아까 투부정서도 하나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레코멘드 ING가 PP로 존재할 때 B 레코멘드니까 뭐 예를 들어 R 레코멘디드로 해볼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레코멘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까요? ING가 나올까요? 자 이거 1초만에 대답이 나왔어야 돼요 BPP니까 ING입니다 아니죠 BPP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레코멘드가 3형식에서 ING를 취할지라도 혹은 Allow가 3형식으로 ING를 취할지라도 Advise가 3형식으로 ING를 취할지라도 BPP에서는 투부정사고 O형식에서도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공식이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유형을 봤더니요 자 빈칸 주변을 일단 확인해 볼게요 Since 2011 완료 단서가 있네요 그럼 저는 완료가 있는지 먼저 스캔합니다 어? 나머지 다 단순인데 C만 완료네? 아주 간단하네요 현안진 정답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현안진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완료 단서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럼 12번으로 갑니다 12번에 빈칸 to work by 8am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금 동사자리에요 시제 문제로 혼동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stipulate that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또 동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시또 동사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등에서 S를 담당하는 C의 S stipulate랑 suggest가 있죠 이런 동사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인 A번 should 생략이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동사 원형이 있다면 should 생략 문제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에 if hadn't violated the rules could have gone 그냥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유형이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if를 생략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번입니다 조동사 유형이고요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ir sickness는요 is an incompatibility disorder 자 어떠한 장애에요 그러면 지금 air sickness라고 하는 건 공기랑 관련된 것 같아요 특별히 조동사 유형에서 내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얘는 이러한 장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causing cold sweats 차가운 땀을 식은땀 나게 하고요 그리고 nausea 매스껍게 만들고요 그리고 토하게 만들어요 비행 중에 추가적으로 when the plane is shaking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 plane's tremors 이러한 떨림은 tremor 떨림은 often trigger 라고 해서 유발하다라는 의미에요 trigger는 방아쇠를 잡아 당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air sickness를 즉 air sickness는 지금 보니까 비행기를 탔을 때 아픈 그런 증상들을 air sickness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유발한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who experienced the discomfort of air sickness during the flight 자 여기까지가 dos를 수직하고요 여기가 메인동사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중에 air sickness의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air sickness의 영향을 모함으로써 by sitting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앉음으로써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건 will은 일단 확실한 상황이나 미래시제 확실한 rule 상에서 나올 거고 would는 지금 과거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상황 아니죠 그럼 might랑 can이 당연히 헷갈립니다 might 같은 경우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상황인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창문 옆에 앉음으로써 air sickness의 결과를 이런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 가능성이죠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능성으로 매칭을 하셔서 줄일 수 있다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봤을 때 가능성으로 매칭이 돼요 창문에 앉음으로써 줄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기에는 주어가 이미 뭐뭐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맨 뒤에 by plus ing 형대까지 매칭을 했을 때 can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여서 조금 어려웠죠 마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추측의 의미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자체가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다른 자연 현상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케이노가 뭐 이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의 추측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마이트가 등장한다면 그런 소재에서 많이 등장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어랑 매칭해서 창가 곁에 앉음으로써 air sickness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5번입니다 by the time she finishes 자 그렇다면 현재니까 미래 그리고 완료 미완진이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미완진이 확실히 나왔죠 그렇다면 아까 6번 문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6번 문제 우리 미진 예쁘게 체크를 했지만 미완진도 비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해뒀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미진이 맞았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have trouble ing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ing가 두 개 등장했는데요 trouble이 명사니까 투브 동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순서가 꼬일 거예요 숫자 맞추기가 꼬입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have trouble ing 그 다음에 be worth ing 명사지만 ing랑 매칭되는 관용 표현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유형인데요 자 해석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low humidity 라고 하면 습도가 낮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습도가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지역에 있는 government 정부들은요 often 종종 enact 어떠한 법을 제정하다 아니면 규칙을 만들다 등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restriction 제한이죠 제한을 합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conserve 보존하기 위해서 the limited water supply 물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면 습도가 낮은 곳은 물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부 습도 낮은 곳 물 제한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요약했고요 두 번째에요 residents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 저 이렇게 줄여 쓸게요 are only 자 only라는 기어드도 나왔고요 allow to water their lawns during certain hours everyday 매일매일 특정 시간에 물을 줘야 된대요 San Francisco의 구체적인 restriction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구체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시간에만 물 준다 시간에만 물 공급한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논리성을 파악하자면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여기서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었다면 San Francisco의 예시를 둔 거기 때문에 A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반대 상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If hadn't been destroyed Would have been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 깔끔하게 등장했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여러분 while 문장이고 빈칸은 보통 while 절에 있어요 주절의 동사 came 과거 동사네요 시제 일치하여 were making 그러면 과진도 예쁘게 등장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이에요 여러분 5형색 구조인데요 5형색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오고 바로 투구정사 해주시면 돼요 우리 5형색 구조도 명사2로 집어넣기로 했었죠 왜 그럴까요 5형색 구조에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없고요 그 다음에 ing가 등장하더라도 이 ing는 현재 분사예요 gtb level 2에 infinitives 그 다음에 gerunds 투부정사 동명사는 있지만 분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투부정사 명사2로 매칭을 하여 정답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두 개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자 21번입니다 if given the chance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아주 많이 등장하죠 어 여기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주어랑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건데 그런데 if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남겨줘도 되거든요 의도하에 있다면 자 그러면 과연 이 주절은 뭐가 될까 여기서부터 팁이 여러분들이 별별이 치셔야 될 팁이 존재합니다 주변 시제를 봤을 때 현재다 현재라면 해석이 현재로 이루어지면 가정법 과거 사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내가 부자라면 뭘 살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현재 시제네 어 가정법 과거 만약에 과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뭐뭐 했더라면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는 시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나는 요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럼 시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32점이 목표야 43점이 목표야 라고 하신다면 이때는 그냥 3대3 비율을 맞춰주셔도 돼요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뭐예요 공식 적용하는 건데 제가 일부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구성했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프로미스는요 바로 투부정사죠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투부정사 to get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제 3개 정도 나왔나요 자 그럼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유형이에요 바로 네 관계사 유형인데요 박테리아 자 그리고나서 장수도 아니고 왓은 애초에 소거할 거니까 A번 B번을 요렇게 놓고 정답을 골라라라는 유형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빈칸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항상 이런 패턴에서는 문법에 초점을 맞춰서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이 둘 중 하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뭔가 더 긴 게 오답이에요 자 뭔가 더 긴 건 B번이죠 위치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수동체로 완벽하게 나타내셨으니까요 정답은 A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마가 없는 경우에 32정 분들은 필도 깁니다 컴마가 없는 경우에 사물명사에요 그리고 됐이 많이 매칭이 돼요 요런 구조로 됐이 많이 매칭이 되고요 사람 명사일 때는 후가 많이 매칭이 됩니다 됐이 완벽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경향성 기억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자 이제 24번입니다 여러분 일단 동사 자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제의 유형인데 정답의 근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언틀이 보입니다 She finally went to France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went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시제적으로 과거가 매칭이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택지로 올게요 is trying 이미 나왔고요 will be도 나왔고 has been I인지도 나왔네요 사실 과거 진행으로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해석적으로 그녀의 trip 동안에 이것도 한 기간의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 혹은 과거로 매칭되는 건 사실 비범밖에 없으니까 요거 체크 나머지 거 다 나왔어 이렇게 속어법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완진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죠 자 문법은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quiz이라는 키워드는요 ing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비범 체크해 주시고 2도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세 문제 다 나왔고요 queen stop 공통적으로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가 같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학교에서 stop은 ing to 둘 다 취해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일 텐데 딥하게 보자면 stop 이랑 quit은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투부정사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부사적 용법으로써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패턴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smoking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gtp 레벨 2에서는 smoking ing 형태를 좋아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if 과거동사 그 다음에 주어 would go away 가정법 과거가 매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대절이 나와서 문장이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여기도 과거시제로 자 이런 식으로 you thought은 이렇게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면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시제로 과거과거과거니까 would could might 통사 원형 그래서 비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독해 유형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점점 적중 특강의 드라큘란 투어리즘 1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드라큘란 투어리즘 2 부분입니다 질문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근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당히 길죠 자 벌써부터 심장이 뜹니다 너무나 길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what was one reason that Romanian officials 여기서 핵심 키워드 official이에요 공무원들 did not want to support 드라큘란 themed attractions 드라큘라 주제의 그러한 관광 명소를 왜 서포트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in the early 1970s 자 그러면 저는 이 official이 attraction을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찾는 거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스키밍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가다보면요 우리 앞달락은 우리 이전 적중 특강에서 풀어봤고요 드라큘라 투어리즘이 증가를 했는데 이 책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this 이것은 드라큘라가 인기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Against official history 자 공식적인 역사랑 반대요 드라큘라의 내용이 이 지역의 역사랑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which promoted Romania's identity 루마니아의 정체성을 뭐로써 홍보를 하냐면 independent 그 다음에 communist country 뭐 함으로써? my presenting blada3 라고 하는 사람을 as an 영향력 있는 리더로써 이제 보여준대요 그럼 여기서 어휘가 먼저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직하기 때문에 사실 명사와의 관계성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influencer 가보도록 할게요 influencer 리더예요 그리고 influential은 영향력 있는 있는 자 그럼 ABCD가 다 긍정적인 플러스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ective 효과적인 여러분 효과적이다 라는 것은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라기보다는 effective는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어 라고 표현할 때 이런 effective 단어를 활용해 줄죠 그래서 3일 명사랑 쓰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powerful leader influential leader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powerful이 동의어기도 하고요 문맥적으로도 오케이 해요 자 비번 정답 increasing은 증가하는이에요 증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수량적인 부분이랑 언급이 많이 되겠죠 understanding도 이해력이 많다 이해력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영향력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powerful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official 그 다음에 뭔가 did not want to support 라는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자 쭉 갔는데요 영향력 있는 리더인데 successfully defended his land against outside threat 이제 바깥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했다라는 내용일 거고 자 그 다음 드라큘러 레전드는 또한 transylvania 지역을 sin backward backward은 후퇴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퇴하게 보이게 만들었어 superstitions 미신을 믿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and frightening 무서운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해야 되는 관광을 이제 드라큘러 투어리즘으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 공간 자체를 뭔가 무선 공간이나 미신을 많이 믿는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 제일은요 contradicted 모순을 설명하다 라는 의미로써 모순되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가 the modern 현대적이며 아 그러면 이 트랜슬비니아는 이런 후퇴된 도시가 아닌 현대적 도시이며 그 다음에 산업화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드라큘러 투어리즘을 홍보하다 보니까 이 책 때문에 우리의 도시가 아주 후퇴된 곳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시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That the country how to convey 그럼 이 country는 뭘 지금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도시는 뭐 하는데? 모던하면서 산업화가 된 그런 아주 깔끔한 도시야 라는 걸 홍보하고 싶지만 드라큘러 이 이야기에서는 후퇴하고 superstitious 하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대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therefore 별풉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 뒷문장이 정답의 근거예요 In the early 1970s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1970s 시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열심히 읽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스키밍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 여기가 정답이네 하면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루마니안 officials들은 decided against 반대하게 했어요 encouraging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려하다라는 의미죠 드라큘러 투어리즘을 장려하지 않기로 했대요 against 때문에 decided 문장 자체가 부정문이 됩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its potential economic benefits 잠재적인 경제적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드라큘러 투어리즘을 장려하지 않기로 그걸 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 기억나시죠 반대하기로 한 이유는 당연히 이런 이미지들 때문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홍보하지 않기로 했다 등으로 이해하시고 속어법을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A번이에요 advertising a character who was based on the blood that would suggest there was official praise 자 칭찬이라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for the acts he committed 지금 지금 맨 마지막 문장만 봤을 때 이 character 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그 드라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블라드 그 다음에 third에 근거를 하고 있는 이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뭔가 official praise가 칭찬거리가 될 것이다 전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praise에서 소거를 합니다 자 이제 B번이에요 블라드 third's negative image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해외로 업로드라는 내용은 일단 사실 없었고 mean that such attractions would likely be unpopular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unpopular 할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negative 이미지 맞고요 해외로 없어요 tourist에게 애초에 인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앞부분에 나왔어요 인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혜택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paraphrasing을 하면 이제 tourist가 많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앞문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번도 소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C번이에요 because promoting the Dracula legend promoting encourage 벌써부터 paraphrasing이 되네요 would create 만듭니다 이미지 of last third that differed from the one the government wanted to show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자 보여주고자 하는 convey 라는 의미를 받고 있고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랑 다르다라는 differed from 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돼요 자 그럼 질문의 의도로 매칭을 해볼게요 왜 루마니안 officials들이 1970년 초기에 드라클라 themed attractions 서포트 하지 않기로 했을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정답이 C번입니다 패럿 프레이징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거법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 선택지일지라도 확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D도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Because allowing people to learn more about others' actions would cause interest in the 드라클라's legend to decrease 사람들이 이것을 흥미를 불러일으켜주면 드라클라 레전드가 뭔가 흥미가 감소할 것이다 이거 전혀 반대잖아요 책 때문에 투어리즘이 증가를 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했고 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레전드가 decrease 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소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을 잘 풀려면 사실 정확한 해석도 기반이 돼요 그래서 65점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 마무리까지 패럿 프레이징 분석 그리고 긴 문장 해석 같은 경우에 잘 구조 분석이 안 되는 경우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 Encouraging 이라는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맥 보시면요 Encouraging 드라큘러 투어리즘 그럼 드라큘러 투어리즘을 장려한다 홍보한다 당연히 홍보의 의미나 장려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자 Suggest 라고 하는 건 제안이에요 제안과 홍보라는 것은 사실 많이 다르죠 제안하는 거 이거 좀 해봐라 홍보는 이 투어리즘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걸 홍보랑 제안이랑 당연히 다르고요 기빙 준다 아니고 매니징은 관리의 의미라서 프로모팅 홍보의 의미가 있는 프로모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4월 30일 지텔프 적중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떨리시죠 지금부터 이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파악을 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문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정리를 해주시고 준동사는 매일매일 학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닝과 독해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스닝은 전략 설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전략 설정에 대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기 특강도 있으니까요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